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1970년대에서 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해외에 알린 폴 슈나이즈 목사가 11일 새벽에 독일에서 소천했습니다. 슈나이즈 목사는 독일 선교단체인 동아시아 선교회 소속으로 1970년대 유신 시절부터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지원활동을 했고, 특히 5.18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힌치페터 기자에게 알린 제보자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증받아서 2011년 5월 어머니상 등을 수상했고, 지난해 정부로부터 민주주의 발전, 유공국민 포장을 받았습니다.